제 이름은 김희수인데요. 나이가 발세 90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넘어져서 호를 다치고 이래서요. 집선 맘날 불어넣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굉장히 밭으로 말랐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 양무 센터를 알게 돼서 여기로 나와서요. 밥을 삼시도 잘 먹고 두 때를 잘 먹고 운동시켜주고 노래를 좀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치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많이 체중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 양무 센터가 그만두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ADH, which is adult-day care center, 4, 3 년 전에, 제가 아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 ADH도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많이 고통하고, 그리고 저는 아랫때문에 많이 받아서 그리고 나는 이 아랫때문에 많이 받았고,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ADH에 왔습니다.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머지 대학원의 모니터링, 설탕, 설탕, 모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퇴카되라빈, 뇌마, 뇌마, 퇴카되라빈이 있습니다. 저는 퇴카되라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퇴카되라빈이 있습니다. 저는 뇌마가 낮은 80cm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뇌마가 많습니다. 저는 센터의 센터가 거의 100lb, 아주 좋은데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식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저는 티비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식하고 있어요. ... tired wasn't rom you talk about so we did a very good for me to commit to centaux and do it very much in your and everybody look after me to coming here you know everybody every individual people happy me through the order all that long to stay your full five hours and also shiko me talking about the people I did but it coat 이 ADH, 어디서 가고, 어디서 가고, 어디서 가고, 어디서 가고. 왜냐하면 제가 적응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제거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제거하고 다른 정책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는 어르신에 가고싶은 돈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ADH 규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어 저는 하니 다운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에 70세대 조용하기도 합니다 수술자 7년 전에 에이 원할 수 있다가 생활과 교육 조건이 와서 5년 전에 5위 이마서 으 이메오는 여러 제도 국정 아파트에서 입주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5년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실제입니다. 노인 아파트가 아니어서 비싼 아파트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생활이 이어 있지 않아가지고 고령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IHSS 가사보조서비스 도우미를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또한 파트타임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생활이 이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생활보조금인 KP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끈끈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년 예산안은 KP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생각되며 분명히 이민자 차별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삭감원 중 KP 프로그램이 폐지하니 거론되었었고 결국 삭감 결정이 되어서 매달 860분씩 받던 KP를 835분을 혜택받고 됐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나빠진 경제로 수입은 줄어든 방면 아파트 랜트비는 상승하여 1350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가격도 상승하여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삭감원은 근본적인 대책안이 아니므로 또다시 예산 삭감이 발표될 것이며 이때마다 저는 생활의 위협으로 불안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정책 입행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큰 대륙 아메리카의 드림을 안고 온 조소득 입려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결국 미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정플로로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해갈 수 없었고 10월 초 큰아이들이 신정플로에 걸렸고 나머지 내 아이들에게도 번졌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병원을 방문해서야 신정플로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헬스패밀리가 없었다면 또는 5년 미만 이민자 혜택 금지 조항에 걸렸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항상 보호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금년 가제정부는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헬스패밀리스 프로그램은 연반 빈곤선 150%에서 250% 가정에 월 프리미엄 인상과 가입 기준 강화로 연반 빈곤 수준 201%에서 250%에 해당하는 혜택 중단과 안과 치료 폐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과 폐지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가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사회의 번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